자, 가운데 한 번 봐주시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, 예. 아나운서님도 이 운동하면 신입둥처럼 디테일을 가질 수 있다. 네, 네. 그냥 잠깐 놓으시고, 그냥 저를 바라본 상태에서 앞쪽으로 놓으시겠습니다. 지금, 그냥 잡고, 그냥 손을 모아주시고 다 손을 놓으세요. 건먹지 마세요. 천천히 보세요. 그리고 다리를 좀 더 넓게 벌려 보세요. 네, 그냥 뒤에 수면 대사가 있어요. 이제 많이 앉을 필요가 없이, 약간 요염하게 엉덩이를 쭉 빼주세요. 네, 제가 대신에 팔을 잡아 드릴까요? 조금 더. 네, 점점 내려갈 건데 힐에 있는 지금 뒤꿈치에 굽에다가 힘을 주세요. 한 점이 됩니다. 더. 힘이 확 갑니다. 오, 힘 확 가요. 자, 거기서 무릎을 좀 더 벌려주세요. 네. 덜 되는 거예요? 더? 끝 때문에 더 강하게? 네, 조금 더. 거기서 가슴을 들고, 배랑 저랑 좀 더 얼어지는 느낌. 네, 네. 그리고 지금 호흡을 뱉으면서 힐에 굽에다가 힘을 한 번 주세요. 그러면 뒤꿈치부터 엉덩이 뼈 있는 데까지 힘을 좀 들어갈 거예요.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꽉 누르면서 천천히 일어나고, 마지막에 잉덩이 걸 힘을 꽉 조여주는 거예요. 정말 최대한 많이. 힘이 좀 들어갔죠. 그 상태를 유지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. 됐어요. 네, 올라갔습니다. 네. 이 상태를 유지하고 앉아있때 엉덩이에 절대 힘을 푸시면 안 돼요. 네. 어떠한 순간이죠? 네, 고맙습니다. 정원 씨. 거북목. 좀 필라테이스를 이용해서 바로하루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, 거북목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분 씨한테 보여 드릴게요. 아니요, 본인이 보여주세요. 아, 그래요. 네, 보여줍쇼. 그리고 기사님을 하면서. 저희는 하루하루 거북목 체크 들어갑니다. 네, 네. 양경을 주실 때 바로 보여주세요. 우리 기사님들 거북이 굉장히 많네요. 네. 일단 핸드폰을 할 때나 촬영할 때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많이 나오잖아요. 뒤에서 누가 정수리에서 이렇게 잡았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정수리도 길게 뻗는 느낌이에요. 키가 커졌죠? 이 느낌으로 있거나 뒤에서 누가 이렇게 닥치고 있잖아요. 키 재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기자님들이 다 거북목 도정하는데 굉장히 동의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이 느낌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서 손실이 없어졌어요. 알아보는 못하는 거에요.